국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되냐면 바로 122쪽까지 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쭉 연결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111페이를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의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결정 이게 나와있죠. 지구단위계획의는 꼭 한번 세게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가 아주 중요하죠. 지구단위계획할 때 지자 앞에 이리 숨어있는데 한 개의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는 도시군계획수립대상적 전부에 따맞는다 일부에 따맞는다 일부 동그라미 쳐요. 일부에 대하여 뭐 하려고 만드냐. 그 장소에 대하여 토지형을 합류하고 그 토지기능을 증진시켜서 그리고 그 장소의 미간도 깔끔하게 개선하고 양원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보다 체계적 개혁신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슨 개혁 일종이냐. 마지막에 도시군관리계획. 그렇죠. 도시군관리계획. 그래. 이 도시군관로 결정합니다. 결정하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하니까 이 개혁이 한 번 결정고시 되면 그 개혁은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하세요. 구속력. 그래서 이 개혁을 이용하면 그 장소는 조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의의가 바로 중요한데 일부다 전부다? 일부 그 말. 일부지 전부 하면 틀린다. 뭐 다 아실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의의에서 이미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 무슨 개혁으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그대로 나와요. 여러 번 나왔대요. 2번도 그대로 나와요.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다 무슨 개혁으로 결정한다고? 도시군관리로. 이 시험에서 도시군기본교로 결정한다. 그러면 들리겠죠? 관리교로 결정한다.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데이지만 그리고 이제 누가 결정하느냐. 결정권자는 국장시도사 시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나와 있죠. 1번. 임의적 지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소에다 줄 닦으시고 책임으로 오신 분들은 지정권자 이렇게 써놔. 지정권자. 그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느냐. 국장과 시도사 시장소가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정권자는 꼭 아셔야 되겠다. 이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시험에 나왔네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왜 틀렸을까요. 구청장은 지정권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국장과 시도사와 시장군수만 지정권자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네들은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남죠. 전부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것 다 축하해요.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을 임의적이다 그래. 꼭 해야 할 의문은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것 다 증할 수 있냐. 1번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구. 용도주구가 최근에 개정됐는데 미간주구 지워버리고 시설보호주구 두 개 지워버렸고 그건 폐지됐거든요. 미간주구하고 시설보호주구 지워버리고 경관주구하고 고도주구하고 방화주구하고 방제주구하고 보호주구 칠학주구 개발진주구 특정용도 제한주구 하나 더 추가해볼까? 하나 더 추가해서 마지막에 딱 복합용도주구 이렇게 써봐요. 복합용도주구 이미 했죠. 용도주구니까 복합용도주구 썼나요? 복합용도주구. 용도주구는 총 몇 개 있다? 아홉 개. 아홉 개. 약적으로 경고, 방방, 보추계, 특보 이렇게 계약을 했죠. 그런 용도주구에다가 꼭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지구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칠학주가 이렇게 증대했다 이 땅에. 이렇게 칠학주가 증대했다면 여기 칠학주구인 땅 전부에다가 지구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전부에다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 전부를 지구단위격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칠학주로 증대한 이 곳의 일부만 지구단위격이다라고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가 있다면 그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이 지구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이 지구단위격을 지정할 때 옆에다가 개발 또는 정비예의정지의 지정. 개발 또는 정비예의정지의 지정. 이 지구단위격은 주로 어떠한 장소이면 지정할 수 있냐. 개발예의정지, 정비예의정지. 그런 장소에다 지정을 해나갈 수 있거든. 그래 그런 장소에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2번. 2번 보면 도시발우격이겠죠. 그건 도시발우격은 도시발법상 뭐 하려고 지정했겠습니까? 개발하려고. 넘어가 보세요. 3번 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예은 정비하려고 지정했겠죠. 4번 택지발주구는 택지발하려고 지정했겠죠. 5번 대중사업주구 이거 개발하려고 하겠죠. 6번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이것도 개발하려고. 7번 관광단지, 관광특구도 개발하려고 지정한 땅이 있거든요. 8번 개발 전교역, 도시장 공격, 시가와 전교역,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해제됐다 포인트 잡고 해제되면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지정할 수 있고. 또 특히 녹적이 주거적, 상업적, 공격으로 변경된 구역. 이것도 개발의 여지가 생긴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그리고 도시로 펜프는 구역 중 계획 중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있구나. 이 정도 보시고. 저기 9번에 3번 봐봐요. 9번에 3번 보시면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체하는 대중교통 결재로부터 1km입니까? 3개. 거기에 따도 지정할 수 있구나. 그 정도를 봐두세요. 그리고 남은 일은 통과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1번과 2번 좀 봐두세요. 지정된 시범 도시.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지정된 시범 도시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2번 개발행화가 제한적이 따도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 봐두세요. 지금까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금방 언급했던 지역을 드러내놓고 이런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있다. 있다. 이렇게 좀 봐두세요. 그래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보니까 주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 정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 법적으로 그런 것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해가지고 3년 이내 그 장소 이렇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고층이고 상세하게 조성하겠다라는 지구단을 만듭니다. 지구단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만들어서 딱 고시하고 고시된 지구단위의 입각에서 그 장소를 예쁘게 조성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딱딱 건축하도록 기저받아요. 그리고 그 계획에 반하게 그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입업자로서 체을 합니다. 바로 2년이나 징역도는 2천만의 범위를 처해서 체버를 합니다. 바로 2년이나 징역도는 2천만의 범위를 처해서 그 계획도로만 그 장소가 조성되도록 규제하게 되는 곳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데요.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도시역 내의 따로도 정할 수 있고 도시역 여호적이 따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3페에 나오는데 113페에 보면 도시역 여호적이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죠. 그걸 보기 앞서서 위에 2번 좀 볼까요. 아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대상률을 보았고 오른쪽에 그 세 가지는요. 의무적 지정대상률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는 꼭 지정해야 된다. 이건 필히 뭐랬다 내도록 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의무적 지정대상률이 가지고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스. 박스를 보기 전에 지정권자 국장시도사 시정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실 거예요. 그 말이 곧 의무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장수냐. 1번 정비구역에서 택지발주기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택지발사업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완료됐다면 주택 등이 새롭게 탄생됩니다. 탄생되고 나서 10년 시하면 급속도로 노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지역 행정청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고자 의무적 지정대상으로 기준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난 지역 장비구역과 택지발주기에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이 지나면 꼭 지정해서 관리해 들어가야 되냐. 10년. 이 수칙과 함께. 약조력을 기억하실 때에 정택 10년 이렇게 함겨야 돼요. 정택 10년 정택 10년 정자고 택자 10년 그 다음에 이제 1번 시가와 조종구역과 공원 이걸 약조로 시공으로 해야 돼요. 시공 암기할 때 시공 시가와 조종구역에서 해제했다. 해제입니다. 해제 아까 시가와 조종구를 지정해버리면 주택의 신축은 일체 금지된다고 했죠. 어마어마 세죠. 그런데 해제되면 급속도로 개발로 이룰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원도 해제되면 급속도로 개발로 이룰 수 있는 땅이 돼요. 그랬던 그 해제는 면적이 얼마에 사면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의무로 지정을 하득했느냐. 30만. 이 수치 암기. 시공에서 해제 30만 정도 이상 암기. 시공 해제 30만 정도 이상. 역으로 30만 미만이다 그러면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시가와 조종구역에서 해제했는데 급연지가 한 2만으로 해제했다 그러면 하여도 되고 안 해제는 거예요. 의미적이에요. 얼마 이상 할 때만 의무적이냐. 30만. 그거 말고. 그다음에 녹지 지역은 도시역의 일부의 땅인데요. 도시역의 일부의 땅인 녹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주거적, 사업적, 공유적으로 변경되면요. 그 지역은 급속도로 개발로 이어집니다. 그러하기에 그 변경된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계획적인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로 지정을 하고 지구다 만들어서 조성하도록 됐냐. 30만. 방향의 중에 녹지 지역에서 주거적으로 변경, 상업적으로 변경, 공업적으로 변경. 이걸 약자로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중 얼마 이상은 의무적인가. 30만. 역으로 해서 하면 30만 정도 미만이면 임의제입니다.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상이면 의문이다. 이 세간은 약자로 철저하게 머릿속에 넣어버려야 돼. 지구단의 객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된 지역 중 30만 정도 이상, 녹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된 지역 중 30만 정도 이상은 의무적인 지정을 해야 한다. 이 정도 딱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 도시적 예허적이라고 하는 것. 도시적 예허적은 어딘지 알죠. 비도시적 말에. 비도시적인 관리적, 농림적 재능 포직을 도시 예허적이랍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도시적 예허적을 지구단계로 지정할 수 있다. 처음으로 오신 분은 그것도 줄 것 봐. 도시적 예허적을 지구단계로 지정, 그것까지만 줄 것이고 밑에 떠서 할 수 있다. 그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도시의 예허적을 지구단계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에서 없다 이렇게 하면 드리겠습니다. 있다. 있는데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정할 때 보호전생이 아주 센 비도시에 따지면 안 되고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에 따지면 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 1번과 2번과 3번 이렇게 세 가지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크게 가로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장소인 땅에 따만 지구단계로 지정해 나가도록 규정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지정할 수 있냐? 1번 보면 개혁관리에 있다 딱 줄 거예요. 개혁관리. 1번은 개혁관리에 있죠. 지자원에는 지구단계획과 면적의 50% 이상이 개혁관리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한 책을 요한다. 그래, 그 정도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개발진구에 따도 지정할 수 있다. 개발진구. 개발진구에 따도 지정할 때는 박스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가로 3번, 용도주구 폐지된 장소. 그 지구에서 행위장을 지구단계로 대체하려 할 때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장소에 따만 지정합니다. 아무 데다 지정 못합니다. 우리가 개발진구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섯 개가 있었죠. 개발진구. 개발진구가 다섯 개 있었죠. 그리고 다섯 개가 있었는데 그 114표 보면 해당 개발진구가 다음 강모구 지역에 위치할 때만 이 지구단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기역, 주역 개발진구하고 주거기능에 포함된 복합개발진구 특정개발진구는 무슨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지정할 수 있냐. 계획과지요. 니은, 산업기통 개발진구하고 주거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복합개발진구와 무슨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지정할 수 있냐.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적인. 관광, 해양, 개발진구는 도시 어느 지역이 됐든 거기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두 번인가 출시했는데 이 개발진구의 지구단계획을 지정할 때는 위치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을 때 지정하지 아무 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번 코스는 그것까지 알기는 좀 힘드니까 일단 나눠 놓고 알면 좋겠지만 그거 일단 이 지구단의 계획구를 지정할 때는 세 가지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세 가지. 계획관리으로 쓸지 않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요. 개발진구으로 쓸지 않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요. 용도주 폐지하고 그 장소의 현장을 지구단에 대체하려는지요. 이런 세 가지에 따라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115표 보시면 지구단의 계획 내용. 잘 있나요? 이 지구단의 계획구에 규정되면 지구단의 계획구에 규정되면 그 장소 이렇게 개발과 정보를 통해서 상세하고 구체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지구단을 만들어야 돼요. 이 지구단을 만들게 되는데 지구단을 만들 때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1번, 2번, 3번, 4번, 5번, 9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만든대 이 포함되는 내용 중 박스 안에 그거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구단의 내용에서 지구단의 계획구 주목적으로 유령해야 해요. 지구단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몇 번과 몇 번의 사항을 포함한 둘 사항의 사항이 꼭 포함된다? 3번과 5번 이건 중요해요. 3번과 5번의 사항을 포함한 몇 개의 사항을 꼭 포함하면 되겠느냐? 두 개의 사항 이거 꼭 알아주시고 둘이 사항이지 넷이 사항하면 되겠다. 둘이 사항이다. 둘도 꼭 동아주시고 그래 무엇과 무엇을 꼭 포함해야 되냐? 3번 보시죠. 3번 밑줄을 닦아버려 지구단의 계획구 주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위해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반스러워 배치기목 그 정도 기반스러워 배치기목 그 정도 기반스러워 배치기목 그 다음에 넘어가 봐요 5번이 뭐냐면 5번은 건축으로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축으로 건폐 용적률 건축으로 배치기관도 제전도 이건 꼭 암기해야 돼요. 체크했죠. 그래 몇 번과 몇 번은 꼭 포함해야 되냐? 3번과 5번은 둘 이상 꼭 포함해서 지구단을 만들어가지고 고시하고요. 나머지 사항은요. 이미적 포함형이라고 그래. 거기 6번 7번 8번 이런 거 있잖아요. 9번 보 계세요? 거기다 묶어봐요. 6번 7번 8번 9번 이런 것들 묶어서 써요. 뭐라고 쓰냐면 그래 지구단이 만들 때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여미적 포함형이라고 그러고 아까 3번과 5번은 필시적 포함형으로 이렇게 3번과 5번 묶어버려야 해. 묶어야 좀 옹사가지고 해. 페이지가 나눠져가지고 해. 아무튼 이렇게 3번 5번은 3번 5번 써가지고 해. 필시적 포함형이 문제가 쉽게 나면 이게 함전화. 필시적 포함형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왔는데 이걸 출제하기도 하니까 필시적 포함형을 달달달해야 할 것도 없지만 기반적으로 배치급화하고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금필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최저안도, 최저안도는 필시적 포함형이다. 그거하고 6번하고 헷갈려서 한대요. 건축물의 형태, 색채, 배치, 건축세나 산 이런 것들은 필시적 포함형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포함하면 포함하는 것이고 포함할 수 있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3번과 5번은 필시적이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교통, 철의계 이런 것도 다 임의적 포함형이에요. 포함할 필요가 있으면 포함하는 것이지 의무상 아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래서 2번이 있는 것과 감기화되요. 무엇과 벗은 필시적인가? 3번과 5번. 그리고 다시 그 박스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이번에 내용을 좀 심화시켜서 봐야 되니까 동그라미 1번.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인에서 뭐하고 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느냐? 세분하고 평가하는 문제. 그래 이 지구단을 만들 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꼭 포함에 대해 포함할 수 있어요. 포함할 수 있어요. 임의적, 임의적.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인에서 세분하고 평가하는 문제도 포함할 수 있다. 그때 기억 보시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그 각국의 범인에서 세분 평가하는 것으로 안다 말하는데 그 중에 고도지구를 제한다. 그 말 날려버려요. 그게 법 개정이 있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도지구를 제한다. 그거 안 보이게 지워버리고 체크하고요. 그리고 나무는 나누고 이제. 자 이거 1번은 좀 거기다 1번 앞에다 써놔요. 생각을 좀 하자 이렇게 써놔요. 1번 앞에다. 이건 좀 지구단의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돼. 공부할 때만.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앞에다 생각 좀 하자 이렇게 써놔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공부하면서.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이따가 설명 듣고 복습할 때는 잘 생각하시고. 넘어가 보시고. 넘어가셔서 116페이지. 116페 보면 2번 지구단의계과 수립기준 나있죠. 찾았나요? 수립기준은 누가 정할까? 이건 뭐 기초적인데. 그래 체크해. 그러나 시험에 나오면 마쳐야 되겠죠. 가로히 보면 지구단의계과 수립기준 등은 대통으로 정한다고 했다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정하며 할 때 화면을 날려버리고 한다 잘라버려요. 정한다. 기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이. 기초적인 등이. 기준 하면 싹 국장이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 넘어가시 되고. 넘어가면 118페 보세요. 118페 보면 지구단의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규정. 가로 1번.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으려면 이것도 봐야 돼요. 가로 1번. 완화 가능한 규정했죠. 지구단의계획과 안에서는 다음 법률의 규정을 대통이 정하는 법률에서 지구단의계획이 정하는 법에 따라 완화 정의할 수 있다. 강화 정의할 수 있다. 완화였다고 합니다. 완화. 완화 정의한다는 것은 그 물을 더 크게 절을 한 말일까 적게 절을 한 말일까. 크게 절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죠. 그래. 완화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지는 건축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해준다. 그 말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완화의 반대말이 뭘까요. 광화.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완화해줄 때 법에서 야. 건물 더 크게 져라. 기조를 좀 완화해주겠다. 그럴 때 우리 법에서 그냥 공짜로 완화해줄까. 뭔가 그 건물주가 내놓으니까 전체를 위해서 내놓으니까 완화해줄까. 생각해 보세요. 1. 그냥 그 건물주가 아무것도 사회를 위해서 내놓은 거 없는데 그냥 완화해준다. 1. 뭔가 그 건축주가 자기 대기부를 우리 전체를 위해서 도로부로 내놨다든가 고무로 내놨다든가 학교부로 내놨으니까 완화해줄 것이다. 몇 번일까요. 오 대단하시네요. 엄청나네. 실력이 빵빵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되겠어요. 지구단에 격교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소자가 건물치면서 원래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일부는 도로부로 편입됐고 자기 땅 남았어요. 그때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땅 도로부로 편입된 거 보상만 나오면 보상 받아갈 수 있는데 보상만 받을래 그냥 이거 도로부로 쓰세요. 이렇게. 또 학교부로 쓰세요. 이렇게 기부체를 할 때만 완화해줄지 공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해돼요. 지구단에 그냥 완화해준 거 아니다. 뭔가 전체를 위해서 공공세 부자로 제공하니까 그 제공 면적에 따라서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취지를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때 완화해줄 때 이 하나의 거물질 때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관계 법량의 규정을 적용받아서 건축물을 건축사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해서 거물진데 그때 이것저것 싹 완화해준 거 아니다. 바로 딱 열 가지 규정을 보내수면 완화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열 가지 규정만. 열 가지 규정만 딱 완화해줄지 이것저것 다 풀어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 가지 규정을 여러분은 알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수험생이라면. 무엇을 완화해주시냐. 바로 국토교 법상 바로 세 개 규정하고 건축법상 다섯 개 규정하고 주차석법상 두 개 규정해서 합 열 개 규정만 완화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진정 합격을 원하신다면 이건 기억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합격을 원하거든요. 합격을 간절히 원하거든 이걸 머리따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안 해봐도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그냥 하고요. 제 생각에 해버리면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달달달 해버려야 돼요. 첫째 국토교 법상 세 개 규정 용도 지역 용도주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장 그 용도 지역별 건폐 용률. 용종률도 완해주고 무엇도 완해주셨다고요? 건폐도 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건폐. 그러면 건폐를 다 써봐요. 썼나요? 건폐를 있죠? 있나 없나요? 거기다 그냥 하나 이렇게 써나요? 건폐를 완해준다 풀어준다 그럴 때 어마어마하게 다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얼마까지만 완해주시냐? 150%까지 하나 써놔요. 얼마까지만? 150%. 용종률도 어마어마하게 완해준 거 아니에요. 용종률 옆에다 써요. 200%까지. 그래 용종률은 얼마까지만 완해줄 수 있다고? 200%. 건폐를 얼마까지만요? 150%. 그러면 중요한 거 대충 잡았습니다. 건폐를 완해줄 수 있다고 얼마까지? 150%. 용종률은 얼마까지요? 200%. 이 수치가 잘 짝짓게 돼 있어야 돼요. 바꿔쳐버려요. 건폐를 200%, 용종률 150%.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짝짓 잘해주세요. 건폐를 얼마까지 완해준다? 150%. 아무리 몽땅 완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법조를. 완화 완화되는데 자기 대기부를 공공세부지로 기부채내로 했다. 그러면 완화해줄 때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를 150% 이하까지만. 용종률은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200%까지만 완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새겨두세요. 됐죠? 이따 나오지만 미리 딱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상 다섯 가지를 완해줄 수 있거든. 뭐냐? 퇴즈안의 조경, 퇴즈안의 도로관계 규정. 그 공공정적 확보기 중 건축불 높이잖아요. 일조등 확보는 건축불 높이잖아요. 완화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옆에다 하나 써봐. 이거 써서 익스 쳐놔요. 돼지의 분할 제한. 돼지의 분할 제한은 완화해주는 규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것도 써서 익스 치는 거예요. 그냥. 건축법 옆에다가. 건축법 옆에다가 돼지의 분할 제한. 써서 익스 쳐요. 우리 건축법 57점은 돼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일순환 때 공부했을 거 아닐까요? 처음으로 오신 분이 처음 들어본 소리니까 모르겠지만 일순환 때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불 있는 돼지의 분할 제한 면적 공부했을 거 아닐까요? 건축불 있는 돼지는 이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라는 돼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었을 걸. 건축물이 있는 돼지가 죽어져 있다면 몇 점 더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을까? 죽어져. 오 그렇지. 60. 그래. 했구만요. 60. 대단하시. 그래. 지금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일순환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적 200, 나무기타적 60 이런 거 했거든. 아무튼 그걸 돼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라는데 그 규정은 완화해 준 것이 아니다. 이 규정에. 그렇다. 이것까지 완화해 준다 안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두 번 출제했네요. 이걸 가지고. 그래. 지금 완화해 줄 수 있는 규정을 10가지 보고 있는데 10가지 중에는 돼지 분할 제한을 해 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지 분할 제한은 완화해 준 규정이 안 들어간다. 그래. 어떤 걸 완화해 준다? 돼지와 도로관계 일정. 돼지와. 그다음에 돼지 안의 조경 문제. 조경 문제. 공정적 확보여. 그다음에 건축도 높이지 않. 일조동 확보량 건축도 높이지 않. 그다음에 주차장법상 두 가지 완화해 주시죠. 부호설 주차장 설치. 부호설 주차장. 주차장인데 타가 안 와. 타가 아니라 주차. 못 타는. 부호설 주차장에 설치해. 게임. 일단 그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혼란스러우니까 120페이지. 120페 보면 6번이 있을 거예요. 6번 찾았나요? 주차장 설치기는 완화. 찾았죠? 120페이지 6번. 주차장 설치기는 완화. 아까 이 지구단의 교육권에서는 주차장 설치기는 완화해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완화해 줄 때 얼마까지 완화했냐. 이 지구단의 교육권 집목적이 차 없는 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정했다면 그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부호설 주차장 설치기를 얼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냐. 100페이지. 얼마까지요? 100페이지까지 완화해 준다는 것은 주차장 안 마져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구단의 교육권 집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를 조성하자. 이렇게 했다면 지구단의 교육권 집목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를 몇 번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100번까지. 여기 봐봐요. 이 지구단의 교육권을 증하게 되는 목적이 바로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옥마을.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했다면 이 여러분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구단의 교육권에 들어가서 대지급여 가지고 한옥지 한옥. 한옥이 뭐냐면 나무하고 뱃집하고 흙을 섞어서 지는 집을 한옥이라고 그래. 한옥마을에 들어가서 이 대지급여 가지고 한옥 지려고 한다. 그때는 이 거물 안에 부설창을 원래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설창 설치기를 완벽하게 100%가 완화받을 수 있어요. 왜? 여기 차가 현대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동네 왔다 들락날락해 버리면 집안이 흔들려서 한옥이 붕괴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흙집이니까. 그래서 이 한옥마을을 조선하고자 지구단의 교육권에 정된 장소에서는 각각을 대진했다. 이 한옥 건물질 때는 부설창을 100%가 완화받으니까 부설창 안 만들 때도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동네 가보면 동네 입구에다가 공용차 만들어 공용차. 공용차 만들어 가지고 야 여기다 주차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옥마을 조선하고자 바로 지구단의 교육권에 정됐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한옥 건물질 때는 부설주차장. 원래 하나의 주택을 질려면 최소한 부설주차장을 한데 주차할 수도 건물 건축하기에는 대기하는 때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100%가 완화하니까 아예 부설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 이름이에요. 부설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한옥마을을 조선하고자 지구단의 교육권에 정된 장소에서는 지구단으로 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를 100%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으므로 한옥마을을 조선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대지 구입해가지고 한옥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그 대지 안 했다. 주차장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동네 가보면 입구에 있다가 공용주차 만들어놔서 가서 보면 입구에 있다가 차 받치고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지구단의 교육의 목적이 차 없는 거리. 도로는 도로인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소. 차가 이렇게 다니지만 차가 다니는데 여기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사암물만 다니더러 하자라는 도로를 만들자. 그 말이에요. 서울 인사동 거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인사동 도로 애국광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골동부 보는데 그때 이 일대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지구단을 교육이 됐어. 그래 그 지역에 들어가서 대지 구입해가지고 거물진다 그러면 이 거물질대 건축물을 크게 따라 부설장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을 교육이 정된 장소에서는 이 거물질대에 부설장 100번까지 완화 정받으므로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주차장 만들면 어때요. 차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소를 지정했는데 차가 못 들어가게 되도록 하길라고 지금 이 지구단을 교육이 지정했는데 여기다 주차장 만들어봐요. 의미 있어 없어요. 없죠. 차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차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 도로 그럴 때는 이 도로하고 잡아가고 있는 이 대지에서 거물질 때는 부설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도록 하겠다. 이런 장소는 아예 어디 다른 데 있다 부설 주차장 여기 있다 만들 것을 공연처에 만들어서 거기다 차 받치고 하도록 하겠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을 교육이 지정된 장소에서는 부설 주차장 설치기를 몇 평까지 완화 정해서 주차장 만들지 않아도 되냐. 100평까지.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셔서 121페이지 하단부. 젤리비티 아까 체크한 건데요. 젤리비티 하단부 보면 도시적 예후 지역 지구단을 교육에서 규정 완화해가지고 마지막에 세치주니 도시적 예후 지구단을 교육에서는 지구단으로 해당 용도적 개발 중재 적용들은 그런 필요는 얼마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냐. 150. 용도는 얼마까지. 200까지 완화 적용을 해 줄 수가 있구나. 좀 봐주시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122페이지 2번. 2번 아니라 4번의 1번과 2번. 4번의 1번과 2번은 중요합니다. 지구단의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단의 계획 결정 시험이 나오는데 가로 1번 지구단의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갈계획 결정 거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의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의 계획이 결정 거시되는데 만약 결정 거시되면 그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바로 그 구역 지정은 효율을 흘린다. 3년 3년 다음 날 효율을 흘린다. 효율을 흘린다. 약자로 실효. 실효되면 그 사실을 직접시 고시해 줍니다. 저기 가로 3번 나오는데 그다음에 2번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정해서 지구단의 계획 결정 거시부터 5년인 5년이란 말 중에 5년에 이 법 다른 법률에 따라 하가인가 등을 받아 사업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은 다음 날에 그 지구단의 계획 결정은 효율을 흘린다. 이렇게 5년은 다음 날 계획 결정 효율을 흘린다. 그다음에 가로 4번 지구단의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공장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에 맞게 해야 되는가 지구단의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마지막에 딱 써요. 맞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씁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증여 또는 2천만을 범치한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이를 위반한 자는 몇 년 이하의 증여 또는 몇 천만을 범치하는가 2년 이하의 증여 또는 2천만을 범치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11필지부터 11필지부터 이 계획은 지구단의 계획은 이 구역이 증거되었을 때만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 이 계획을 만들어서 그 장소를 보다 구치고 상세하게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 지구단의 계획 구역입니다. 이 지구단의 계획은 주로 어디 따지느냐 법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상 이거 할 수 있는 장소 개발 또는 정비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예정적인 곳에다 법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지구단의 계획 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이 구역을 지정한다. 그때 지정권자가 있는데 지정권자가 아까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국장도 할 수 있다고 했고 시 도사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시장 군수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자들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자들이 하여 이렇게 지구단의 계획이 딱 지정고시되면 지정고시되면 이 장소 이렇게 이렇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이 구역을 유지했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지구단의 계획이 지구단의 계획을 이 지구단의 계획을 3년에 늦어도 3년에 바로 수립해가지고 결정고시를 해놓아야 이 구역이 살아 순식입니다. 만약 3년 이내 이 구역에 대한 지구단의 계획을 결정고시하자면 이 장소는 지정했던 것이 실효돼서 없어져버립니다. 효로를 잃게 돼. 그래 3년에 이 수치 놓고 아셔야 됩니다. 3년에 지구단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해야 됩니다. 이 구역을 지정하든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하든 다 무슨 계획을 하는가 구성력이 있는 계획인 도시군갈리그룸 한다. 이 계획의 결정을 통해서 구역도 지정고시하고 이 계획도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계획을 아까 수립하게 될 때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었죠. 포함량 포함량은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었다. 필수적 포함량하고 필요하면 포함할 수 있는 이미적 포함량이 있었죠. 이미적 포함량이 있었는데 필수적 포함량은 몇 이상이 꼭 포함되어 있는다고? 둘 이상. 둘이 뭐였느냐? 첫째 기반 수립 배치기문에 그 다음에 둘째 건축물의 영도 제한 문제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의 금필문제 그리고 용적률 문제 꼭 필수로 정해서 고시해줍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높이 높이의 최고한도 그리고 최저한도 이걸 필수로 포함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미적 포함량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건축물의 색채라든가 형태라든가 그리고 배치문제 그리고 건축성 문제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었습니까? 이미적이었습니까? 이미적이었죠. 그리고 아까 첫말이에 용도적 용도지구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인에서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인에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무엇과 무엇도 필요하면 포함해서 고시할 수 있냐? 세분과 변경 문제 이런 것도 이미적이었어요. 자 그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던 장소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장소 이 계획을 만들어서 보다 고치고 상세하게 개발 정비를 하고자 이걸 지정하는데 이 계획을 만들 때 필수적 포함량으로는 이 지역에 들었을 기반설 도로면 도로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런 도로 공원 여기다 배치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반설이라고 기반설 이런 기반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규모 도로는 20차원으로 하겠다. 여기는 18차선으로 하겠다. 이런 규모를 꼭 정해야 돼. 배치하고 규모는 필수로 정합니다. 공원이 여기다 배치하는데 규모는 얼마다. 여기다 터미널 배치하는데 여기다 규모는 얼마 한다. 이런 것들이. 이런 건 다 기반설이거든요. 광장 시민광장에 있다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배치하고 규모. 이 지역에 들었을 기반설을 배치하는 필수로 정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쪽 블록 땅은 바로 건축으로 용도를 제한할 때 여기는 이런 건축만 건축으로 하겠다고 딱 용도를 정해준는데 여기는 주택만 건축으로 하겠다.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만 제태로 하겠다. 이렇게 딱 용도를 제한해줘요. 그리고 건축은 얼마가 정해야 한다. 용유를 얼마가 정해야 한다. 높이는 얼마다. 체제 한도 이런 것까지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육실에 해당한 건축만 건축으로 하겠다. 여기는 의료실에 해당한 건축으로 하겠다. 딱딱 정해버려. 그리고 문화시설에 해당한 것만 건축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 계획에 하여 이런 용도를 꼭 확실히 정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이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는데 저쪽에 있는 땅 아까 아파트만 지도록 돼 있는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열빛을 지는다. 그건 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2년 이하여 증여했으면 2천만 원 범죄한다고 했지 아까. 그래서 이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되어서 딱 결정고시되면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들만 이 안에 있는 땅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나 건축물을 용도를 하거나 공장을 설치해야 되지 이 계획에 반하게 건축 용도를 하다 걸리면 유법자로서 철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의 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계획이 결정고시되면 이 안에서는 법이 돼버립니다. 이 계획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장소 이 장소를 지칭할 때에 바로 이 지구단의 계획을 지칭할 당시 원래 이 지역의 땅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에는 법적으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냐 없냐 없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에는 법적으로 4층에서밖에 못 지거든.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층서가 5억의 층상인 주택을 아파트를 하는데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다 아파트만 집중으로 건축을 허용하고 싶다. 그리할때는 여기다 지구단의 계획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구단의 계획을 지정해서 지구단을 만들 때에 이 용도지역 원래 1종 일반 주거지에는 땅인데 이 땅만 바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고시하고 있어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에다 2종이 됐던 또 제3종 일반 주거지에다 이런 땅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 되거든. 그래서 지구단을 만들 때에 제1종인 이 땅을 이 지역만 제3종 일반 주거이다 제2종 일반 주거이다 라고 필요하면 여기다 담아서 고시하면 돼요. 그러면 용도지역을 뭐 할 수 있다고 변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겠어요. 이해돼요? 그래 지구단의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지구단의 계획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지구단을 만들 때는 용도지역을 뭐 할 수도 있다고 세입을 할 수도 있다. 변경할 수도 있다. 또 여기 봐봐 원래 이 땅이 전체가 그냥 일반 주거로만 지정돼 있었어요. 일반 주거로만 지정돼 있는데 일반 주거지은 몇 종 몇 종으로 세입이 가능해요? 1종 2종 3종까지 세입이 가능해. 그래서 지구단의 계획을 딱 지하고 나서 이 땅만 제2종이다. 제3종이다 라고 지구단을 만들 때 세 분에서 딱 고시하면 세 분 고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구단의 계획을 통해서 용도지역이 무엇과 무엇을 할 수 있냐. 세 분과 변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그리고 용도지역도 마찬가지. 용도지역도 원래 이 지역이 바로 이게 이 지역 땅이 원래 여기 개발진우지정돼 있었어요. 이 땅이 개발진우지정돼. 이 땅이 원래 개발진우였는데 이쪽만 주거개발진우지정돼. 바로 해주고 싶다. 이 개발진우는 다섯 개 있거든. 주거개발진우지구, 산업유통개발진우지구, 관광개발진우지구, 복합개발진우지구, 특정개발진우지 이렇게 다섯 개 있거든. 여기 원래 개발진우지구다라고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 속에 지구단의 결정하고 3년에 지구단 만들 때 그 저쪽 블록에 있는 땅은 주거개발진우다라고 용도율을 세 분해가지고 고시하면 용도율 세 분도 가능해요. 또 원래 이 땅은 주택을 질 수 없는 그런 산업유통개발진우지구에다 가져갑시다. 그랬던 땅을 지구단의 경우로 정해서 주택을 질 수 있는 땅으로 해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는 산업유통개발진우지구가 아니라 이게 주거개발진우다라고 용도율 변경해 나갈 수도 있어. 지구단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구단을 통해서 용도, 지구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질문에 이런 말을 하면 맞은가 봐봐요. 이 지구단의 계획 수리비통에서 주거개발진우를 산업유통개발진우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맞을까? 틀릴까? 국무원에서 물어보는데. 맞을까? 틀려요. 맞죠?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구단의 수리비통에서. 그렇죠? 그래 영도, 지구의 변경도 할 수 있다? 있다. 무슨 계획을 통해서? 지구단의 계획 수리비통에서 할 수가 있다. 아무튼 아까 그래서 1, 2번을 잘 생각해두시라고 그랬지 아까. 1번. 그렇죠? 이걸 가지고 종룡을 출제하니까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봐봐요. 이 지구단의 계획계 안에서는 이 지구단의 계획이 있다 결정고시되면 고시된 지구단의 계획 내용도로만 그 장소가 개발과 정을 통해서 조성되므로 이 지구단의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은 바로 절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셔요. 고로. 이 땅이 원래 봐보세요. 원래 이 땅이 상업적이 있는 땅이 있다고 가져였봐요. 상업적은 법적으로 숙박설도 건축할 수 있고 유락설도 건축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런데 그 상업적인 땅에다가 지구단의 계획을 딱 증하고 지구단의 계획 구역을 증한 후에 지구단을 만들어서 결정고시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아파트져라 여기는 교육실인 학교 같은 거져라 의료실인 병원 같은 거져라 문화 및 집회실 이런 것만져라 이렇게 딱 고시했다면 여기는 숙박설도 질 수 있는 땅이 있다 없다? 없죠. 유락설도 질 수 있는 땅 없죠. 그래서 지구단에게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록 상업적이라도 여기는 지구단에게서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건축을 못한다. 지구단에게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하도록 귀져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에게서 허용하지 않으면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지구단의 계획을 증하게 될 때 지정권자들 아까 이 구역을 증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구역을 증할 때는 천국토가 이렇게 있다. 천국토는 도시적도 있고 도시적 외호적도 있잖아요. 그게 보면 도시적 외호적이 있는데 도시적 내었다가 이걸 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적 외호적이 증할 수 있는 경우 임의적 지정 대상적도 있었고 의무적 지정 대상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 임의적 지정 대상적을 보니까 여기저기다 증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돼 있는 용도주가 있다면 용도주가 네 했다가 증할 수 있다. 또 도시 발교로 증된 땅에 따도 증할 수 있고 정비로 증된 땅에 따도 증할 수 있고 택지 발교로 증된 땅에 따도 증할 수 있고 대중 사업적으로 증된 땅에 따도 증할 수 있고 관광특구 관광지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이런 데다 다 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나요? 안 나요? 그리고 개발 제한기업 시가와 종구역 공원 도시장군에서 해재된 지역에도 증할 수 있고 녹조에 있던 땅이 주거조록 상업적 공용으로 변경이 됐다면 그것도 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개발이 허가 제한적이 있다고 증할 수 있고 시범도로 증된 지역에도 증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장소에 따라 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의무적 지정 대상제도 공부했지 아까. 약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정태 10년. 여기 땅 꼭 지지해라. 그다음에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중 시공에서 해제됐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며? 30만 정태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뭐만 의무적이 있고. 또 세 번째 무슨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변경이 됐다면 녹조에서 주거, 상업, 공업주로 변경이 됐다. 녹조에서 주거, 상업, 공업주로 변경된 적 중 얼마의 사람이 꼭 지지한다? 30만 정태 이상은 의무적이다. 미만이면 의무적이고요. 이렇게. 그런데 도시역, 예호적이 있다는 또 지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없다. 아까 했어요.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있는데 도시역, 예호적은 용도적상 관리적, 농림적, 자녀보호적을 말하잖아요.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도시역, 예호적은 그런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 도시역, 예호적을 들여다보면 관리적도 있고 농림적도 있고 자녀보호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개발이 쉬운 땅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특성상. 하나, 이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 세 가지잖아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 그래. 이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 자녀보호적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도시역, 예호적에 있는 땅 중 그나마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땅이 있어요. 무슨 지역일까요? 계획관리죠. 그래서 계획관리적은 일정한 요건이 충전되면 지구단의 계획관리청에서 나갈 수가 있다. 여기다 지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면적의 요건만 충전하면 돼. 무엇만 충전을 이걸 지정할 수 있냐? 면적. 이 도시역, 예호적인 계획관리겠다. 이걸 지정해서 보다 고치고 상사하게 개발하려면 나름대로 여기에서 도시가 건설될 때 자족적 기능은 발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치유산도 30만 이상의 땅을 가지고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면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면적.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고요? 얼마? 30만 정도 이상.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했는데 일단 꼭 알고 싶은 분들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 이상 있어야 된다고? 30만. 아파트 옆에 건설을 하려고 할 때 30만 이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아파트 옆에 건설 계획 없이 그냥 조그만하게 개발해서 지정할 때는 3만만 있어도 돼. 3만. 엄마만 있어도 3만. 몰라도 돼. 아무튼 계획관리겠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 그때는 무슨 요건만 충전하면 된다고? 면적. 면적. 그리고 이제 계획관리겠다 하나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이 도시적 예거지적은 보시다시피 이제 계획관리 빼면 개발할 만한 용도는 없단 말이에요. 보존소세가 엄청 세단 말이에요. 보존관리 생산관리 롱립 자료 보존소적은 그 지역 특성상 개발이 쉬운 땅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다가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이렇게 개발진유를 지정할 수 있어요. 개발진유를. 개발이 더 된다고 조그만하게 지구를 지정한단 말이에요. 이걸 개발진유를. 개발진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진유를. 여기다가 개발해도 돼. 라고 할 때는 개발진유를 지정하면 돼요. 이렇게. 개발해도 돼. 이렇게. 개발해도 돼. 이렇게. 그랬다면 이 장소에 따도 개발의 여지가 있으니까 바로 개발할 수 있는 예정지니까 이걸 지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도시적 예거지적이 지정되어 있는 개발진유가 있다면 그 속에 따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발진유를 하는 것은 그 유형이 다섯 개나 있단 말이에요. 개발진유가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다섯 개.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섯 개의 명칭이 뭐가 있나요? 주거 개발진유가 또 산업유통 개발진유가 또 관광휴양 개발진유가 그다음에 복합개발진유가 특정 개발진유가 이런 정도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샅샅이 하고 갔으니까 알고 계실 거예요. 약적으로 우리는 개인주산 간복도 그랬죠? 아실 걸로 믿습니다. 자 여기 봐봐. 이때 이 주거 개발진유가 이 개발진유가 바로 여기에 지정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림지역에 지정될 수도 있고 또 여기 생산관리지역에 보전관리지역에 개혁가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런 개발진유 중 이것들은 위치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지역에 의해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구단계를 지정할 수 있어? 이라고 위치요건을 요구합니다. 위치요건. 이때 주거 개발진유는 어디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을 때 이걸 지정해서 힘차게 상사 개발을 허용하고 있느냐? 계획관리지역에 이게 지정되었을 때만 지정할 수 있어요. 주거 개발진유는 무슨 용도적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을 때 지정하냐? 계획관리지역에. 어디요? 계획관리지역에. 다시 한 번. 주거 개발진유는 무슨 용도적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을 때 이 지구단계를 지정할 수 있다고? 계획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 그런데 여기 봐봐. 이 주거 개발진유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을 때 그 속에 지정할 수 있지요. 여기 주거 개발진유가 농림재계에 지정되어 있다. 여기 지정됐다면 여기 있다는 이걸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주거 개발진유가 무슨 지역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을 때만 지정한다고? 계획관리지역. 알겠죠? 그래. 이것만 알아서 이번 코스에서. 이번 코스. 다 알면 여러분 머리 아파서 보니까. 다시 한 번. 주거 개발진유는 무슨 지역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을 때 그것 다 지구단계를 지정할 수 있냐?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이 산업통 개발진유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냐? 계획관리지역에도 생산관리지역에도 농림재계 세 가지에 지정되어 위치하고 있을 때 지정할 수 있고요. 관광휴양 개발진유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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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정되어 있었다면 무조건 지정할 수 있어요. 그 속에 관광휴양 개발진유는 도시적 예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그냥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 지구단의 계획관을 지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지구단 만들 때 최소 아까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고시해야 된다고 해서 3년. 만약 3년에 결정고시해야 되면 이 구역은 3년이 됐나 때문에 효율을 이렇게 돼서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로 부지로 편입될 땅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땅이 있다. 그때 이 보상을 받아갈 수 있지만 땅값을 받아갈 수 있지만 나 땅값 안 보고 기부채나 해볼래요. 그냥 공짜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 보상 안 받고. 그랬다면 여기다 건물을 줄 때 허용되는 이 건물을 줄 때 인센티브를 적용받습니다. 아까 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완화 적용받을 때에 바로 몇 가지 규정에 보면서 완화 받을 수 있냐. 10개. 몇 개요? 10개. 아까 국토협상 3개, 건축상 5개, 주창업상 2개에서 총 10개 보면서 완화 받을 수 있는데 특히 그 헌필은 저 용도적 적용되고 있는 것에 얼마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이 헌필은 150분 이내까지. 용도는 얼마까지요? 200분까지. 이렇게 수치권 알아서 수치권. 그 다음에 여기 이 지구단의 계획구역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의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이 건은 이네들이 행정청이 국장시도사 시장수가 직권으로 이 것을 하게 한 도시군관릭을 위반해서 결정고시하죠. 이런 걸 하지만 직권으로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 건을 해주세요. 이네들한테 위반을 전하도록 호의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이네들한테 좀 해주세요라고 위반을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 이 위반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네들이 반영해서 이걸 지정하고 이걸 만들어서 결정고시였어요. 이네들이. 그랬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뭔가 사업이 있었으니까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여기까지 딱 이네들이 행정청에서 여기까지 딱 해서 결정고시였어요. 야 이런 거 가서 해라. 너네들이 원했던 것이 이거지 해서 딱 결정고시였다면 이 결정고시가 있고 나서 늦어도 지네들이 왔던 사업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5년에. 만약 5년에 이 사업이라든가 개발 행위에 착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결정고시했던 이 계획은 5년이 된 날 담날에 실효특됐다. 이렇게 여기 주민이 제한한 것에 안 했어. 이 계획이 실효된다. 이 계획이. 결정고시했던 계획이 실효된다. 몇 년에 들어가야 하면 5년. 여기까지를 우리가 쭉 했어요. 여기서 한 번 전에 나요. 여기서 이제 그만 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했잖아요. 아까 책 한 번 싹 읽어보고 또 설명했으니까 두 번 했죠. 여러분 집에 와서 한 번 읽어보면 세 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번 보다 보면 다 알게 되니까 반복해서 보십시오. 쉬었다가 그 다음에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123페이지를 펴놓고 쉬었다고 했습니다. 123페이지 도시군객살 기반성과 도시군객살 쉬었다고 하죠.